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내포 신도시의 종합병원 신축을 계획 중인 명지의료재단과 만나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토지 매입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오는 2024년 착공하고 2026년 개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고향의 650병상의 명지병원과 제천 명지병원을 운영 중인 명지의료재단은 내포 3만여 제곱미터의 500병상 이상 지역 거점 병원을 짓기로 하고 지난 5월 협약을 체결했지만 매매 대금을 7차례에 걸쳐 3년 동안 납부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